안녕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에서 선생님을 만나요 집에서 잘 듣고 있는 모습 선생님이 체크했고요 숙제도 잘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오늘은 또 빠밤 선생님이 리딩을 준비했고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 잘 듣고 오늘 숙제도 잘 선생님이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수업해 볼게요 해석기법 12번이에요 오늘도 또한 목적어에 관한 얘기야 지난 시간에도 목적어를 공부했었죠? 목적어가 의문사가 이끌고 나오는 절의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치? 의문사에서도 하우일 경우에 어떻게란 뜻도 있지만 얼마나 라고 해석할 때도 있다 그런 것도 공부했었고 그치? 그러면 오늘은 길이가 긴 목적어래요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도 길이가 긴 목적어를 공부한 거야 근데 이번 거는 제 위치를 벗어난 목적어래요 자 목적어의 자리는 원래 어딜 나와야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치요? 동사 뒤에 나와야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목적어는 보통 어떻게 해석했죠? 을, 를, 그치? 무엇무엇 하는 것을 요런 식으로 을, 를, 를 해석해줬던 걸 기억해 근데 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아닌 것 같아 어? 이걸 약간 수식어고라던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들어간 다른 문장이라던지 어쨌든 목적어가 아닌 것 같은 수상한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 한번 을, 를, 를 넣어서 해석해보세요 이게 을, 를, 를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의 자리는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듯이 무조건 동사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수식어구들이 추가가 되면 뒤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주어와 동사 앞에도 나올 수 있는다는 점을 오늘 공부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 독해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자 한번 읽어볼게 목적어에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서 길이가 길어지면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부분 목적어가 동사 바로 뒤에 오면 너무 아름다운 절이 되지만 그렇지? 문장 맨 앞에 놓이거나 이걸 어떻게 됐다고 해요 그렇지? 도치가 됐다고 하거나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다른 어구들이나 다른 절들이 삽입되어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식어구 그렇지? 다른 어구들이나 절들을 한번 체크해가면서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A 한번 봐볼게요 You can't imagine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상상할 수 없을 거야 주어 동사가 바로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너는 상상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 뭐를? 그치? 목적어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How much you are going to learn? 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붙었어요 이 정도는 아주 야무예요 그리고 How much 하면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 얼마나, 그치? 얼마나 많이 You are going to learn? 배우게 될지 배울 것인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러면 About yourself 하면은 뭐예요? 너의 자신에 대해서 Through these three with courses 그래서 하면은 이 물을 통해서 이 세 주 그러니까 3주의 코스를 통해 너의 자신에 대해서 너가 얼마만치 배울지는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그리고 No.1을 한번 봐볼게요 The writer ruined 라고 얘기했네 자, 그 작가는 ruined 하면 망쳤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나왔어 그러면은 어? 망쳤다고? 뭐래?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봐봐 Why will she intends to you or no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whoever 하면은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녀가 의도했던지 의도했던 것인지 아닌지 간에 울릴로 해석이? 죽어도 안 돼 요거는 요기 콤마 콤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사빙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사실 해석을 그냥 빼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온 게 뭐라? 그치? 목적어예요 그쵸? 그래서 이 역할 이 플레이가 뭐야? 플레이 같으면 연극이란 뜻이잖아 그치? 연극의 뭐를 연극의 플러스를 망쳤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이 뭐예요? 구성입니다 구성 그러니까 그 작가는 그녀가 의도했건 간에 안했던 간에 그 연극의 구성을 망쳤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이게 진짜 목적어 얘는 사빙절이니까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되죠 그쵸? 원래는 근데 우리는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바로 밑에 구문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문훈련은 선생님이 1분 줄테니 1분 동안 정확하게 주어동사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영상을 다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구문훈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문훈련 우리 1번 한번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you must try 이렇게 하면 너는 적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뭐야? 그치? you 그리고 must try까지가 동사네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주면 정말 땡큐지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in your cover letter 어디에다가 너의 cover letter에다가 위에다가 써야 한다는 거야 뭐를 쓰라는 건지 궁금하지 않니? 그렇지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what kind of career you are interested in까지가 목적어가 되네요 어떻게 해석해 줘? 얽말라로 의를르르 한번 해석해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의 cover letter 위에 쏴야만 합니다 거기에 써야 해. What kind of career 하면 직종이잖아. 너가 관심이 어느 직종에 있는지를, 너가 관심 있는 직종이 어떤 종류인지를 써야만 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 2번 한번 보겠어요. 2번. 자, the little money라고 얘기했어. The little money 하면 뭐야? Little이 많은이란 뜻이야, 아니면 적은이란 뜻이야. OK. Little은 거의 없는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부정으로 해석해 주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빠바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없는 돈이에요. 근데, like he had라고 나왔어. 자, 이 death은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지? 그렇지요. money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진 거의 없는 돈으로가 뭐가 돼요? 그렇지. 주어가 되는 거야. He spent all. 봐봐. 얘들아,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원래 우리 이렇게 하면 바로 주어야. 동사가 딱 넣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지. 그러므로 이거는 주어가 아니네. 자,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he가 주어네요. 그치? he가 주어. Spent 하면은 쓰다란 뜻이지. 뭘 썼을까? 온 rice. 쌀을 썼을까? inexpensive vegetables 하면은 비싸지 않은 야채를 썼을까? and spices 하면은 양념들을 썼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그치?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추어 동사, 그리고 the little money that he had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그는 그가 가진 거의 없는 돈을 썼어요. 어디에다가 쌀과 비싸지 않은 야채와 and spices. 양념들에게. 오케이? 말이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목적어가 이렇게 앞에 있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문두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umber 5 한번 같이 해볼까요? number 5. The student president 하면은 누구예요? 그렇지. 학생 회장이야. 그 학생 회장은 explained 하면 뭐예요? 그렇지.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뭐를 설명했을지.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 to her fellow students 하면은 딱 봐도 아니다. 설명해. 동료의 학생들, 그녀의 동료의 학생들을 설명해. 아니죠. 에게 설명하는 거야. 수십어.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how she intended to improve the school. 여기서 how는 어떻게라는 뜻일까? 아니면 얼마나 라는 뜻일까? 그렇지. 여기서는 얼마나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녀가 그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애쓰는지를 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how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어가 이렇게 앞, 여기 중간에 전면구들이 이렇게 많지만 가로를 치고 진짜 목적어를 찾아보는 거로 공부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7번 풀어보셨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7번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at if 하면 무슨 뜻이냐?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가능성이 없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동사에 과거형이 나왔어요. 우리 가정법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기억나실까 몰라? what if는 사실상 진짜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 어순이 약간 달라요. 하지만 그냥 가정에서 한번 what if 하면 너가 뭐 당신이 뭐 주제가 뭐뭐라면 어떤 거 같아? 라고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한번 던지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our book, 너의 책이 안다면 모를? 그치, where you are looking.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가 돼요? 그쵸,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떨 것 같아? A German research team, 한 독일의 연구팀은요, has developed 하면 뭐야? 그치, 개발시켜 왔어요. 개발해 왔어요. 라는 현재 완료형이 되겠죠? 개발해 왔습니다. 뭐를 개발해 왔을까? 궁금하죠? 그치, 이제 목적어가 나올 사례야. A new eye tracking software, 이거를 그치, 뭐예요? 새로운 eye tracking 하면은 눈을, 안구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래. 그러면 얘가 tracking이 소프트웨어를 설명해주는 현재 분사야.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안구를 추적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I tracked software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능동과 수동을 잘 생각해서 맞출 수 있는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여기서는 소프트웨어가 직접 안구를 추적하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쓰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자, 누구를 위해 이 안구 추적 소프트웨어를 발명했을까요? For e-reader, 하면 뭐예요? 태블릿이나 컴퓨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읽는 이 e-reader들을 위해서. 독자들을 위해서. 오케이. 자, while이라고 했네. 자, while 하면 무엇, 무엇 하는 동안이 있고요. 반면에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 한번 읽어볼까? 그치, 여기서는 무엇, 무엇 하는 동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어 통사가 나왔으므로 이 while의 during과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바꿀 수 없어요. 너가 읽는 동안 the software, 이 software는 shines 하면 뭐예요? 그치, 비춥니다 라는 뜻이에요. 뭘 비춰? on infrared light 하면은 적외선입니다. 적이 뭐예요? 저, red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red가 있는 거야, 단어에.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ultraviolet 하면 이거는 자외선이거든? 그럼 자가 무슨 자자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색고구마. 거기에서 자를 따온 거예요. 자색고구마가 자색이 무슨 얘기야? 그치, violet 색이에요. 보라 색깔. 여기서는 infrared light 하면은 적외선. 그치? 적외선을 비춰요. 그치? in your eyes. 어디에다가? 너의 눈 안에다가? 그치? 자외선을 비춥니다. 여러분들, 자외선 나쁜 거 아니에요. 어, 붓기가 많을 때, 뭐 자외선으로 이렇게 얼굴 붓기를 빼주는 것도 있고, 어, 여러분들이 어, 해롭다고 생각하는 건, 어, 자외선, 적외선이 아니고, 자외선이 나쁜 거지. 그치? 그래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는 비춥니다. 적외선을 너의 안구에. 오케이? 자, it is. 그것은? use. 사용합니다. 뭘 사용할까? the leafleteds. leaflet 하면은 뭐예요? 그치? 반사시키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반사된, 이렇게 뭐예요? 과거운사. 그치? 그것은 사용해요. 반사된 패턴을 사용하는데, 그쵸? 어디에다가? to analogy 하면, 이거 투구정사네. 그치? analogy 하면은 뭐예요? 분석하다. 그러면은, 자, 이 반사된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행동의 목적,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분석하기 위해서 이 반사된 패턴을 사용한대요. 자, 뭘 분석할까? how quickly you read 하면, 얼마나야? 어떻게요? 그치? quickly라는 뭐가 나왔으니까? 부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너가 읽는지를? where you pause 하면, 어디에서 너가 bounce 하면 멈추는지를? 그쵸? and, 그리고 which part you read twice 하면, 두 번이란 뜻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너가 두 번을 읽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해되신 걸까요? 자,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 주어가 되겠죠? can then, 그런 다음, can be used, 사용되어집니다. 왜죠? 자, by the software.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to enhance your reading experience 하면, 뭐야? 뭘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그치? enhance your reading experiences 하면, 너의 독서 경험을 enhance 하면, 뭐야? enhance 하면, 그치? 강화시키다. 여러분들, 여러분, enhance는 이 본문에서, 강화하다.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 그렇지? 발달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로? develop.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쵸? to develop your reading experience.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the software sense, you are lingering over a difficult world. 라고 얘기했네. 자, 여기서 if. 만일, the software가 sense 하면은 감지하다 라는 뜻이야. 그 소프트웨어가 감지하면, 자, sense는 무슨 동사냐 하면,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적 거로, 투구정사 나올 수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소프트웨어가 너를 감지한다면, 너가 뭐하는 걸 감지하는 거야? linger 하면은 애들아, 어딘가에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장소에 머무는 것도 있지만, 시선 같은 게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걸, linger 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over a difficult world 하면은 뭐야? 그 어려운 단어 외에, 단어 위에, 너가 어, 계속 시간을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간지하게 되면, it could, 그것은, could automatically, 어, 뭐, 자동적으로 뭐 할 수가 있어요? provide 하면은 뭐예요? 그치? 제공할 수도 있어. 여기, could와 provide가, 동사, 뭐를, 뭐를 제공해? a definition, 의미를 제공할 수도 있대. 여러분들, 글을 읽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너의 눈깔을 보니까, 너의 눈깔이, 아, 이거 뭐지? 이 단어가 뭐였지? 라고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걸 딱 감지하는 순간, 그것은, 자동적으로다가, 의미를 제공할 수도 있대. 너무 좋지 않니? it, 그것은, could also, 또한, 뭐 할 수도 있어? 도울 수도 있어요. with pronunciation, 하면은, 발음. 그치?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이거 어떻게 읽었지? 그랬는데 갑자기, 그 소프트웨어가 해서, looking, looking,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제공하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offer, 그리고, 제공할 수도 있어요. full translation, 하면은 뭐야? 외국어 번역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or, 혹은, even, 심지어, 제공할 수도 있대. sounds and facts, 하면은, 합쳐서, 음영 효과. 그렇죠. 음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요. for sentences, 하면은, 어디에? 그렇지. 문장에, 음영 효과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s you're with them,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서 이제는 무슨 뜻일까? 때문에예요. 아니면은, 뭐뭐 할 때예요. 그렇지. 뭐뭐 할 때. 너가 읽을 때. 그것들을 읽을 때. 자, whatever,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복합관계사 하면서, 조금 더 오셨을 때, 조금 더 지도를 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요런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리딩 시간이니까, 알고 갈게요. 그러면, whatever, new reading experience, this technology promises. 그러면은, whatever는, 여기 new reading experiences를 꾸며주는, 관계 형용사예요. 오케이? 복합관계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new reading experiences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독서 경험이잖아. 그치?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독서 경험이,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목을, this technology, 이 기술이, 약속하다지? 약속한, 약속한, 새로운 독서 기술이, 독서 경험이, 무엇이든 간에, you were surely, 너는, 확실히, 분명히, benefit 하면 뭐예요? 이익을 얻을 거래. for them, 그것들로부터. 여기서 대함을 가르치는 건, 그치? 뭐 이, new eye tracking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밑에 문장을, 한번 더 쭉 읽어보시고, 주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세요. 자, 주제 찾았나요? 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주제는, number? 그치. make a reading on interactive experiences, experience 하면, interactive 하면, 상호작용인이란 뜻이잖아. 뭐를 어떻게 만들기? 독서를 상호적인 경험으로 만들기. 이게 답이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목적어 찾는 게, 주요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것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목적어가 주어, 동사보다 더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점. 오케이? 강조하기 위해, 도시될 수 있다는 점과, 그쵸? 그리고, 음, 수식어구는 항상 가로치면서, 우리가, 많이 어려웠을 때, 그거를 해석하지 않고 지나가더라도, 수식어구는 가로치고, 주어의 진짜 구성요소인, 뭐,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 찾는 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 우리가 조금 더 리딩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 밑에 챕터 끝까지 풀어보시고요. 어, 목적어 관련 챕터를 모두 풀어보는 게, 선생님의 숙제예요.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선생님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다시 단맞추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 다음에는, 현장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